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담없이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교자필패, 애자필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하고 애처로운 자는 이긴다 그런 말입니다 골프를 치는데 제가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겸손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 방송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항의성으로 댓글을 단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겸손하면 골프를 잘 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 또 잘 치고 나서 겸손하라 그런 것은 말이 될 수 있지만 겸손하다고 공이 잘 쳐집니까? 골프를 20년을 쳤는데 처음 듣는 말이다 또 연습을 많이 하고 스카 관리를, 코스 관리를 잘 하면 잘 치는 것이지 겸손 따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저런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아주 불쾌한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어제 제가 조카하고 라운드를 모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 그런 걸 한번 봐준다 해서 같이 라운드를 했는데 라운드가 끝나고 조카가 하는 말이 제가 왜 이렇게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승을 한번 했어야 하는데 우승이 금방 안되네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샷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너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샷 스킬이나 코스 관리나 이런 멘탈 중에서 특별히 제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을 자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시작을 교자 필패자 필승이라는 말도 아느냐 이 말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하고 애처로운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또는 이걸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너무 자신에 차서 또 지나치게 과신을 하고 하는 교만하고 또 만용을 부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이제 스쿼아를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고 매사 아주 조심해서 또 자기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냥 매사슬 열심히 치겠다 이렇게 애처롭게 플레이하는 사람이 우승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샷 실력이 대단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점이 좋긴 한데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지나치는 그런 면이 보이더라 쉽게 얘기하면 건방지게 플레이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좀 뺀질거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다 아마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경우에도 뺀질거린다 너는 좀 뺀질거리는 면이 있다 이렇게 혹시 얘기를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듣자마자 그까짓 거 뻔한 거 아니야 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항상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다 골프 멘탈 책을 보면 한결같이 깨어있으라 어웨이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 어느 것도 보이는 것과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고 안다는 것은 겸손해야만 알 수가 있고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 믿기 쉽고 그래서 이제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를 하고 또 쉽게 단정을 짓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 고정관념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다 겸손해야 매사슬 최선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다 우리 삶은 참 경이롭고 신비롭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떻게 그렇게 예쁜 것이 봄이면 필 수가 있고 또 눈부신 햇볕 살랑거리는 봄바람 어느 것 하나 신비롭지 않는 것이 없다 골프를 스몰 미라클을 일으키는 행동안과 그런 스포츠다 매샷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샷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또는 미스터리하다 신비롭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같다 또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또 아무리 샷을 잘 하더라도 우리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늘의 뜻에 따라 그 결과는 만들어질 뿐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골프 성적을 올려서 우승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언제 어떤 참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겸손하기만 하면 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화를 내거나 자책을 해서 내리막을 탄다든가 또 영거포 실수를 해서 속화를 망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 기분 나쁜 일을 오히려 성공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실수를 통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다 샷만 잘하고 또 코스 전략만 좋다고 골프를 잘 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에 골프에 신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골프에 신은 우리를 도와서 우승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골프에 신의 마음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또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연습을 많이 하면 운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우승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승을 한다는 것은 골프에 신의 마음을 얻어서 우승을 한다 그래서 우승자를 표현을 할 때 신과의 동업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기는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신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신은 우승시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다 혹시 더 이상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겸손해야 한다 이런 점을 혹시 잊고 있는지 그런 점을 한번 잘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제가 조카한테 이해해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참고를 하셔서 더 좋은 숙화를 내고 더 시합에서 우승을 많이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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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하 projecting 감사합니다 여러분